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을 희유하다고 표현합니다 희유라는 것은 요샘 말로 하면 기적이다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이 사람으로 살면서도 불법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그 부처님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이번 생에 우리의 삶을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고 또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수행하는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연등 달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반드시 무엇을 단다? 불자라면 연등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연등 하나 다는 것도 바로 무엇을 짓는 거다? 복을 짓는 거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코앞이고 하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또 또 재미나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부럽죠? 아주 불심이 깊은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자도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게 부자라고 다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돈은 많아도 참 이 지방골 보면 각각 앞에 가지고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자도 돈은 엄청 많은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당신의 걱정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몽고하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복을 짓거나 어떤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인데? 내가 지은 업인데 내 아들은 전혀 선업이나 공덕이나 복을 짓지 않는구나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줄도 모르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지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세상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 복을 짓게 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가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는데 이름부터 잘못 질렸어 이름이 깔라야 깔라 이름이 깔라예요 이름부터 깔라 깔라 술 마시면 깔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깔라라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고민 고민하다가 아 내 아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줘서 꼬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네가 절에 가서 절에 가서 팔관재기를 하루 동안 팔관재기를 지킨다면 너에게 백량의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관재기라는 것은 제가신자가 그러니까 불자가 일반 불자가 당시 인도 불교에서 한 달에 여섯 번 동안 이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나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한 달에 여섯 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 특별한 날을 전문 용어로 제일이라고 불러요 제일 제자가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자 제1 그래서 뭐 천도제 할 때 49제 할 때 제자 그래서 그 한 달에 여섯 번 동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쓰이는 게 바로 팔관재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무엇을 지키냐 팔관재기니까 몇 가지를 지킬까요? 여덟 가지 여덟 팔자잖아요 뜬금없이 열 가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팔관재기니까 여덟 팔자 첫째 그날만큼은 살생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도둑질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성관계를 맺지 않고 그날만큼은 갑방 써야 돼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벌써 다섯 개 오 개죠 오 개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세 개 세 개가 남았죠 하나가 나머지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높은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그날만큼은 검소하게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내려놓는 기간이에요 그날만큼은 화려하고 높은 침상에서 자지 않는다 또 하나는 몸에 향을 뿌리지 말고 몸에 아름다운 악세사리 장신구를 하지 말고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거나 듣지 않는다 그날만큼 몸과 마음을 완벽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스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점심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오후 불식이라고 해요 요새 위안한 간헐적 단식 몸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디톡스의 시간 기억나시죠? 디톡스도 알아요? 나를 어떻게 디톡스는 모르는 사람을 먹어 자 이제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성관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높고 화려한 침상에서 자지 않고 몸에 향 뿌리거나 장신구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걸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후 불식 점심 이후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음료수 정도 먹을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팔관제기를 네가 팔관제기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팔관제기를 하루 동안 지키고 오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백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콜! 이래서 아버지 지키셔야 돼요 롤롤랄라 돈 벌잖아요 그래서 롤롤랄라 이제 절에 가요 절에 갔는데 어디서 윙윙 소리가 나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휴대폰을 꺼내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클럽에서 놀자 클럽에서 놀자 그러니까 아들의 나 오늘 안 돼 아 왜? 나 절에 있어 대박 대박 네가 웬일이야? 돈 벌러고 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돈 벌러는 마음으로 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팔간 재개를 지키긴 지켰는데 부처님 법문은 듣지 않고 그냥 뒤에 가서 법당대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대요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자도 여대까지는 지킨 거잖아요 살생 안 하고 그렇잖아요 밥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부처님 법문은 안 듣고 잠자면서 여대까지 지키긴 지켰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딱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전에 바로 전날에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수 우유죽 끓여주고 막 이렇게 밥을 주면서 아들아 먹어라 내 아들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버지 계산부터 하셔야죠 아들이 계산부터 하셔야죠 아버지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계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부자의 아들은 달라 이제 돈에 밝아요 아버지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딱 100량을 주니까 100량을 꼭 붙들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단 아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어라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부처님 법문 중에서 한 구절 딱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외우고 오면 외우고 이해하면 내가 1000량을 주겠다 야 왜 이렇게 감정이입하세요 1000량을 주겠다 야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내가 1000량 주겠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예 그렇죠 콜이죠 콜 아버지 제가 꼭 외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룰루랄라 부처님 법문 시간에 딱 가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앉아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머니 머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도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그 생전 듣지도 않은 부처님 법문 듣겠다고 어디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뚜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부처님 입을 한마디 한마디 내가 다 외우리라 그러니까 부처님 딱 앉아서 법문을 하던데 아니 웬걸 웬 놈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평소에 절에도 안 오던 당신하고 친하게 지낸 그 부자의 아들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꿰뚫어 보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 아들 깔라를 다 보시고 아 때가 왔구나 뭐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저 깔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으러 왔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깔라에게 신통을 겁니다 신통을 걸어요 무슨 신통을 걸었냐 아무리 부처님의 법문을 하는 걸 들어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도록 신통을 겁니다 이야 부처님 너무하다 천양벌로 검사람한테 이걸 우리 악취미라고 하죠 악취미 부처님 왜 그러셔 신통을 걸어버리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하는데 똥망똥망을 깔라가 아무리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외워야 가서 천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 왜 안 외워지지? 어 왜 안 외워지지? 어 왜 안 외워지지? 그래서 그 천양 역시 돈이 최고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온몸에 힘을 다 써가지고 태어난 일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하나라도 외우려고 자기의 신통에 걸린 건 모르고 듣고 또 듣고 막 이를 악물면서 듣는 거예요 왜 안 외워지지? 왜 안 외워지지? 그래 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계속 이제 듣다가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는 마음으로 듣지만 최고로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듣다가 깨달음을 얻어버려 깨달음을 얻어버려 그냥 계속 듣다가 부처님 본문이 끝날 때쯤에 외워도 외워도 안 외워져서 끝날 때 다 됐다 끝날 때 다 됐다 하나라도 외우자 하고 계속 집중하다 그만 부처님의 본문이 딱 걸리면서 마음이 뻥 뚫리면서 깨달음을 얻어버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깨달음을 얻는데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자주 말씀드렸죠? 1단계가 수다원 수다원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오 오 오 오 오 맨일? 그렇죠? 사다함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함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라함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욕망이 다 번뇌가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아라함 근데 1단계만 돼도 대단한 거래요 1단계가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진대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 폭발해서 사라져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1단계 수다원의 특징이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살생 안 하고 막 모기 죽이고 싶잖아요 모기 이씨 막 이런데 이씨 모기 이씨 그런데 막 우리 죽이고 싶은데 아유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는데 이씨 이러면서 막 참잖아요 바퀴벌레 지나가면 이 바퀴 이씨 야 이씨 바퀴벌레 바퀴로 밀어버리지 막 이러던데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다원이다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율이 저절로 지켜진대요 저절로 그게 수다원의 경지예요 그리고 네 나라는 집착이 막 사라진대요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여러분도 내 몸뚱아리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착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수다원이 돼버린 거예요 돈 벌려고 왔던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깨달아버리니까 뭐 더 뭐 더 돈 벌려고 욕심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으면 얻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다 왔더니 아버지가 딱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 얘 왜 이러지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면서 목소리 까는 거예요 이 자식 왜 그러지 아버지가 흐뭇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어 이 이름은 왜지 그래 뭐 부처님 법문 다 외워왔냐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얼만큼 이해했는가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 얘 왜 이러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때만침 이제 아들이 법문 듣고 왔으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의 이제 공양청 공양을 모셔왔어요 점심 공양을 올리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상석에 앉으시고 스님들이 앉아서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아들도 이제 옆에서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순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왜 불안하냐 자 수다원이 되면 부처님이 되면 믿음과 양심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아 아버지가 괜히 또 아들 깔라가 천량을 벌려고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과 양심이 회복되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진상 있잖아요 진상 뭐 부처님이 있든 없든 아 왜 왔잖아 천량 줘 막 이러면서 부처님 믿는다면서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랬던 진상이 이랬던 진상이 부처님 앞에서 내가 돈 벌려고 법문 들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 이 부자가 부처님께 저를 올리고 담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실은 제 아들에게 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부처님 법문 하나라도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수다원가가 된 것도 모른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저 깔라는 깔라는 이 세상의 황제가 가지지 못한 거 하늘의 신이 가지지 못한 거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자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것보다 더 값진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사실 권력,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 하고 황제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다 못해 건물주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요 건물주라도 되고 싶어 하잖아요 건물주나 왕이나 황제나 하여튼 갑이잖아요 갑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황제도 가지지 못한 거 세상의 황제조차도 뛰어넘은 거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천당에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천상세계에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늘색의 신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늘을 더 뛰어넘어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신 우주의 신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신을 범천 혹은 브라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브라만조차도 뭐하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그것보다도 황제보다도 하늘의 신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거 그게 바로 수다원가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왜냐? 여러분 황제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우주의 지배자로 태어나려면 복도 많이 지어야 되지만 수행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황제로 태어나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고 우주의 지배자로 태어나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다 쓰면 다시 어떻게 된다? 륜의 세상으로 떨어진대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닌데 왜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다 한 번씩 이상은 황제를 해봤대요 다 하늘색의 신으로 살아봤대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우주세계 지배자가 된 사람도 있었대요 윤회하면서 그런데 그걸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챗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지옥에도 태어나 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 보고 인간으로도 태어나 보고 하늘색에도 태어나 보고 인간 세상에서도 거지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왕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고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다 그런데 수다왕과 4단계 중에서 1단계만 돼도 7생 안에 몇 생 안에? 7번 다시 태어나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황제보다도 황제보다도 하늘의 신보다도 우주의 지배자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누구다? 수다왕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얻는 행복과 쾌락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불자가 깨달음보다도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 세속에서 더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세상에서 더 무언가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예요 뭐라고요? 불자예요 아직은 불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분들이 이런 법문을 큰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뭘 좋아하는 불자들이 많더라 세속적인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많더라 하지만 그건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이 생사윤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을 묵묵하게 닦아 나가야 진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예